경의하는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하는 류경안과정합병원의 의료일권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향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병원에서는 난치성 안과 질병 치료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높은 목표를 내걸고 막막유리체 수술을 비롯한 안과 질병들에 대한 수술 방법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수종체와 점탄성물질을 개발해서 림상실철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과 현혹 높은 눈약들을 개발해서 치료예방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